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관광과 경제 관련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. 전라남도는 상하이시에서 관광설명회를 열고, 상하이 무한국제공항 정기편 운항 업무 협약을 하는 등 현지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. 김 지사는 이어 중국 에너지 저장장치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나라다사와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광양만권 율촌사단에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.